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.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이 대사의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